시민권 신청서 단어 1부, 교재 6쪽, 페이지 6에 있습니다. 1번, eligibility. 자격이라는 뜻이죠. eligible 하다 그러면 자격이 있다. eligibility, 자격. 문항 Part 1에 나옵니다. 2번,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를 얘기하죠. permanent, 한국에서 파마라고 하는 것이 perm에서 나온 말인데요. permanent 하면 영구적이다. resident, reside에서 나온 말이죠. reside 하면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으로 resident 하면 거주하는 자. permanent resident. 영구히 거주하는 자. 즉 영주권자를 의미합니다. permanent resident. 3번, spouse. spouse, spouse. 배우자를 얘기를 하죠. 남편이나 아내를 통틀어서 spouse, 배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에요. legal name. legal name. 법적 이름을 얘기를 하죠. legal 하면 법적의 그런 뜻입니다. 합법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legal의 반대말은 illegal. 그래서 legal은 합법적인, illegal, 불법적인. 그래서 legal name 하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 즉, 호적에 있는 이름. 원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legal name. 그 다음에 5번에 nickname. nickname. nickname은 별명입니다. alias라고도 하고도요. 또 이렇게 pen name이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보통 이제 pen name은 필명이라는 뜻이고 alias는 다르게 사용하는 이름.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가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nickname은 별명입니다. 그래서 nickname. 6번에요. alias. alias. alias는 alias의 복수형이겠죠. alias 하면 가명.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름. 가명. 7번에 maiden name. maiden name. maiden이라는 것은 처녀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de도 거기서 나왔죠. maiden 하면 그래서 처녀. 결혼 전. 여성들이 결혼 전에 보통 자신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aiden name.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남편의 성을 받죠. 그래서 결혼 전 성을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것을 maiden name이라고 합니다. 8번에요. citizenship. nationality. citizenship. nationality. 국적이라는 뜻이죠. 원래 citizenship 하면 시민권이라는 뜻이 있고 nationality 하면 국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둘 다 국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9번에 accommodation. accommodate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제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숙박을 제공하는 것도 숙박시설을 accommod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accommodation이란 그 의미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를 보조하기 위한 accommodation. 장애를 장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거에 특별한 그런 조치,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나오는 단어 있죠. accommodation. accommodation. 10번에요. disability. disability. 원어는 able이죠. able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에서 disable 하면 무엇을 할 수 없다, 장애가 있다라는 뜻으로 disability 하면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번에요.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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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irment과 disability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장애라는 뜻인데요. disability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impairment 하면 무언가를 하기 힘든 그런 장애를 의미로 합니다. 즉, disability라고 하면 어떤 능력이 없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impairment은 어떤 것에 걸려서 장애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하는 것은 disability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잘 들리지 않는 것은 impairment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장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다른 그런 뜻이 있습니다. 12번에요. developmental disability. developmental disability. development 하면 발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develop에서 나온 말입니다. develop은 발전시키다, 발전하다. development. 그러면 발전. 그래서 developmental disability 하면 발전장애인데 사실 여기서는 성장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장장애. 성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growth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장적으로, 태어나면서, 자라오면서 생긴 여러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developmental disability. 그래서 dyslexia 같은 그런 지능장애, 학습장애 같은 것들을 developmental disability. 성장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13번에요. 13번에요. mental impairment. mental impairment. mental하다 그러면 mental은 바로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impairment은 장애. mental impairment 하면 정신장애를 의미합니다. 14번에요. exemption. exemption. 여기서 exemption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exemption 하면 면제. exempt되다 하면 면제되다. 라는 거죠. 그 다음 15번에요.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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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ontact이라는 것은 원래 동사로서는 접촉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ntact information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접촉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contact 하면 연락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번에요. residence. residence. 아까 permanent resident 할 때 resident가 거주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residence 하면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reside라는 거주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resident. 거주자. residence. 거주지. 17번에요.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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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e하다 하면 뭐뭇을 찾아내다. 어떤 연락처를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주소를 가지고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을 locate하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location 하면 지역, 위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ocation. 18번에요. mailing address. mailing address. mailing하다 하면 mail에서 나온 말이죠. mail은 우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mailing 하면 우편의 라는 뜻이고 address, 주소. mailing address 하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우편 주소겠죠. 그래서 mailing address.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7쪽. page 7. 19번에 parents. parents. 뒤에 S가 들어갔죠. parents 하면 부모들. 부모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parents. 20번에요. biological. biological. biological 하면 생태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 예를 들어서 biological parents 하면 친부모라는 뜻이죠. biological children 하면 친자녀. 그래서 biological 하면 생물학적인 또는 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번에요. adaptive. adaptive. 여기서는 adopt하다 하면 양자를 들이다 라는 뜻이죠. 입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aptive 하면 대체적이라는 뜻도 있고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doptive parents 하면 양부모가 되겠고요. adoptive children 하면 양자, 양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2번에요. criminal records. criminal records. crime 하면 범죄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criminal 하면 범죄의 라는 뜻이 있고요. record 하면 record 라는 뜻이죠. 즉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records 해서 복수형으로 criminal records 하면 범죄 기록들 이라는 뜻이죠. 23번에요. check check 저희가 조회하다 라는 뜻으로 체크하다 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수표를 쓸 때도 체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여기서는 동사로서 조회하다 그래서 체크하다 그래서 체크 24번에요. gender male female gender male female gender 라는 말은 성별 이라는 뜻이죠. sex 라고도 하는데요. gender 한 다음에 male 하는 것은 male은 남성 female 여성 보통 서류에나 그런 부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누구를 말할 때 are you a male or female 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약간은 좀 잘못된 의미가 있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서류상에 보통 쓸 때 male female 거기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25번에요. height height 키라는 뜻이죠. 26번에요. ethnicity ethnicity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성 보통 어떤 그 인종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ethnicity 민족 민족성 27번에요. Hispanic or Latino Hispanic or Latino Hispanic 이나 Latino 라는 말을 말할 때는 보통 저희가 말하는 남미 사람들 Spanish 라고 단어지만 Spanish 는 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남미 사람들을 Hispanic 아니면 Latino 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 28번에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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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인종 이라는 뜻이죠. 물론 경주라는 뜻의 race 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race 는 인종을 의미합니다. 29번에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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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뜻의 엠플로이 하면 엠플로이 하다 라는 y로 끝나면 그냥 고용하다 라는 뜻이고요. employee 해서 ee로 끝나면 고용인 employer your er ee로 끝나면 고용주 그 다음에 employment 하면 고용 고용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employment 30번에요. attend attend 출석하다 라는 뜻이죠. attend 31번에요. provide provide 제공하다 라는 뜻이죠. 제공하다 32번에요. recent or current recent or current recent 하다 아니면 current 하다 라는 얘기는 현재 최근에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ecent 최근 이라는 뜻이고요. current 는 현재 라는 뜻입니다. 33번에요. unemployment unemployment 그래서 아까 employment 고용 근데 un 이 붙었죠. 그래서 unemployment 하면 비고용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34번에요. 셀프 셀프 엠플로이멘트 셀프 엠플로이멘트 셀프 다음에 대하시가 있고 엠플로이멘트 그래서 복합 버전 셀프 엠플로이멘트 셀프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엠플로이멘트 엠플로이멘트 고용이고요. 그래서 자가 경영 자기 자신이 경영하는 것을 셀프 엠플로이멘트 더라고 얘기를 하죠. 35번에요. Occupation Occupation Occupy 하다 라고 하면 점령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Occupation 해서 뭐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가지고 있는 일하는 것을 Occupation 이라고 하죠. 그래서 Occupation 하면 What is your occupation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Occupation 직업 36번에요. Spend Spend 무엇을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사거나 할 때 돈을 쓰는 것을 Spend 라고 하죠. 그래서 보내다 아니면 쓰다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그래서 Spend 사용하다 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민권 신청서 1부 였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단어 2부 8페이지 페이지 8에 있습니다. 1번 Merrill History Marital History Marital 하면 결혼에 관계된 이야기죠. 그래서 History는 역사고요. 그래서 Marital History 하면 결혼 역사 즉 결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몇 번 결혼 했는지 지금 결혼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 있죠. 2번 Single Married Single Married Married Single 미혼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라는 뜻이고요. Married 지금 결혼 상태다. 결혼한 상태다라는 뜻이죠. Single Married 3번 Separated Divorced Widowed Separated Divorced Widowed Separated 하면 별거 중이다. 별거한 상태다라는 뜻이고요. Divorced 이혼한 상태이고요. Widowed 사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4번에 Marriage Anold Anold 라는 말은 Anold 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취소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Anold 하면 취소되었다. Marriage Anold 결혼이 취소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무효 상태를 예매합니다. 5번에 Children Children 자녀들을 이야기하죠. 6번에 Missing Missing 미아를 이야기합니다. Miss 라는 뜻이 놓치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Missing 하면 놓친 여기서는 Missing Child 라는 거기서 나와서 미아를 이야기합니다. 7번에 Dec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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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은 돌아가셨다 사망하였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8번에 Step Children Step Children Step은 원래 발받는 Step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말하는 Step Children 의붓 자녀들 의붓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9번에 Biological Children Biological Children Biological 하면 생체적인 생물적인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한 친자녀 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죠. Biological Children 친자녀 10번에 Adopted Children Adopted Children Adopt 하면 양자를 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Adopted Children 하면 양자녀들을 의미합니다. 11번에 Els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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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은 다른 곳 을 의미합니다. 12번에 Relationship Relationship 관계를 말하죠. 13번에 Explanation Explanation Explain 하다 하면 설명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Explanation 하면 설명 이라는 뜻입니다. 14번에 Evidence Evidence 증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사건의 Evidence 하면 어떤 증거 증거물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15번에 Claim Claimed Claimed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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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엇을 주장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laimed 하면 주장 했다 주장 된 것 그런 것을 말하죠. 16번에 Registered to vote Registered to vote Registered 라는 뜻은 등록 하다 라는 뜻입니다. Vote 투표 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register to vote 하면 투표하도록 등록하였다 투표하도록 등록하다 라는 뜻이죠 17번에 election election elect 하다 라고 하면 elect 라는 뜻이 선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lection 하면 선출 선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18번에 voted voted 투표했다 라는 뜻이겠죠 voted 19번에 hereditary title hereditary title hereditary 라는 뜻은 세습된 개습된 그런 뜻입니다 이어받았다 라는 뜻이죠 유산으로 받았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타이틀은 칭호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hereditary title 하면 세습된 개습된 칭호를 의미합니다 20번에요 order of nobility order of nobility order 라는 것은 질서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열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order of nobility nobility 는 노블리티는 noble 에서 나온 말입니다 noble 하면 귀하다 라는 뜻인데 nobility 그러면 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order of nobility 하면 귀족 계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21번에요 foreign country foreign 이라는 말은 외로웨를 얘기하는 거죠 외국이라든지 새로운 친근하지 않은 그런 것들 foreign 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foreign country는 말 그대로 외국입니다 22번에요 22번에요 legally incompetent legally incompetent legally incompetent legally 라는 뜻은요 바로 합법적인 합법적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legally incompetent 하면은 합법적으로 인컴피튼은 인컴피튼은 컴피튼에서 나온 말입니다 컴피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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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은 경쟁하다 라는 뜻도 있고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컴피튼 하면은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legally incompetent 하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23번에 con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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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다 라는 뜻이죠 24번에 mental institution mental institution 그래서 멘털은 정신적인 것이고요 institution 하면은 어떤 병동을 여기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ental institution 원래 institution 이라는 것은 기관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mental institution 할 때는 정신기관 정신병동을 의미하겠죠 25번에 taxes taxes 세금들을 말하죠 26번에 tax return tax return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보고를 tax retur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7번에 non-US resident non-US resident 그래서 resident 거주자 라고 말씀드렸었죠 reside 에서 나온 말이죠 거주하다 resident 거주자 US resident 하면은 미국 거주자가 되겠죠 근데 앞에 non 이 붙었습니다 non non 이라는 뜻이 붙으면 그것은 be 라는 뜻이죠 아닌 그런 뜻이 돼서 non-US resident 하면은 비 미 거주자 라는 뜻이 됩니다 28번에요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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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e 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정리하다 세우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organization 하면은 단체 라는 뜻이죠 29번에요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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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e 하다 그러면 관계를 맺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ssociation 하면은 협회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30번에요 fund fund 그래서 fund 는 공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기금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래서 fund fund 공채나 기금 그런 기관 31번에요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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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party 하면 원래 잔치라는 뜻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당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공산당을 communist party 공화당을 Republican party 민주당을 democratic party 이렇게 party 라는 말로 씁니다 32번에요 communist party communist party communist party communist party 하면은 바로 공산당을 말하죠 33번에요 totalitarian party totalitarian party totalitarian party totalitarian에서 total이라는 말 total 그것은 합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totalitarian party는 전체주의 정당을 의미합니다 34번에요 terrorist organization terrorist organization terrorist organization terrorist organization 하면은 terrorist 단체 terrorist 기관 35번에요 adv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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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ocate하다 라는 뜻은 무엇을 옹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 옹호 advocated 주장했다 옹호했다 overthrow overthrow 합성어죠 over 위로 throw 던지다 위로 던지다 라는 의미에서 overthrow 하면 타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violence violence 37번에요 violence 폭력이라는 뜻이죠 violence 38번에요 pers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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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persecuted 과 prosecuted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persecuted 라는 뜻은 핍박하다 핍박당했다 핍박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prosecuted 하면 고소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이 p-r-o와 p-e-r의 차이겠죠 그래서 persecuted p-e-r persecuted 하면 핍박하다 핍박당하다 39번에요 political opinion political opinion political 하면 정치적인 그런 뜻이고요 opinion 하면 의견 political opinion 정치적인 의견 을 의미합니다 40번에요 associate associate in associate in 어디에 관계하다 라는 뜻이죠 41번에요 occupied by occupied by occupied by occupied by occupied by occupied allied with allied with allied with al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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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llied with allied with 43번에요 Established with 뭐뭐와 함께 설립되었다라는 뜻이죠 44번에요 Paramilitary unit Paramilitary 하면 밀리터리는 군산되어 Paramilitary는 준군사부를 말합니다 45번에요 Self-defense unit Self-defense unit Self-defense 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Self-defense unit은 자위군을 말하죠 46번에요 Vigilante unit Vigilante unit Vigilante 하면 자경단을 말합니다 47번에요 Extermination camp Extermination camp Exterminate 하다 그러면은 살균하다 라는 뜻도 있고 말살하다 라는 뜻이 있죠 Extermination camp 하면 말살 수용소를 의미합니다 48번에요 Concentration camp Concentrate 하면 농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단이라는 뜻이겠죠 Concentration camp 집단 수용소 49번에요 Labor camp Labor camp Labor는 노동이죠 그래서 Labor camp 하면 노동 수용소 50번에 50번에 Transit camp Transit camp Transit은 이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ransit camp 이동 수용소 51번에요 Genocide Genocide Genocide는 대량 학살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종차별에 따라서 인종별로 아니면 어떤 민족별로 다 대량 학살을 하는 것을 Genocide 라고 얘기를 하죠 52번에 torture torture 고문이죠 53번에요 Killing Killing 살인을 의미합니다 54번에요 Badly hurting Badly hurting Hurt하다 그러면 고통을 주다 상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Badly hurting 해서 고의로 심하게 담문을 상해한 것을 말합니다 55번 On purpose On purpose Purpose는 목적이죠 그래서 On purpose는 고의로 목적을 가지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56번에요 Forcing Forcing Force에서 나온 말이죠 Force는 힘인데 Forcing 하면 강제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57번에요 Sexual contact or relation Sexual contact or relation 성관계를 말합니다 58번에요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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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의미하죠 네 여기까지 시민권 신청 단어 2부였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단어 제 3부 11쪽 페이지 11에 있습니다 1번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참여하다 라는 뜻이죠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2번 Military unit Military unit Military unit 군대를 말합니다 3번 Police unit Police unit Police는 경찰이죠 그래서 저희가 Policeman Policewomen 그래서 경찰 여경 이런 말들을 Police 라고 하죠 4번 Rebel group Rebel group Rebel 하면 반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rebel group 하면 반군 단체 5번에 Guerrilla group Guerrilla group 소위 게릴라라고 하죠 게릴라 게릴라 그룹 게릴라 군 6번에 Militia Militia Militia는 시민군을 말합니다 정규 군대가 아닌 시민군을 Militia 7번에 Insurgent Organization Insurgent Organization Insurgent도 rebel 하고 비슷한데요 반군입니다 그래서 반군 조직 보통 Insurgent 하면 테르스트라고 이렇게 같이 결부시키죠 8번에 Volunteer Volunteer 저희가 봉사를 Volunteer 라고 하죠 봉사하다 9번에 Soldier Soldier 군인이죠 10번에 Prison Prison or Jail Prison or Jail Prison 이나 Jail 은 감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둘 다 감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1번에요 Detention Facility Detention Facility Detention은 Detain에서 말이 나온 말인데요 구금하다 감금하다 그래서 Detention 하면 구금 그리고 Facility는 시설이란 뜻입니다 Detention Facility 구금 시설 12번에요 Weapon Weapon 무기죠 13번에 Threa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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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ten하다 하면 위협하다 라는 거죠 Threaten 위협했다 14번에요 Weapons Training Weapons Training 조금 전에 Weapon 하면 무기 Weapons 하면 무기들 Training 은 훈련 무기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15번에요 Recruit Enlist Conscript Recruit Enlist Conscript 다 신병 모집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6번에요 Combat Combat 전투라는 뜻이죠 17번에요 Sealed Expunged or Cleared Sealed Expunged or Cleared Sealed 됐다라는 것은 원래 이 Sealed Sealed 예전에도 저희가 결핵 Sealed 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Sealed 이라는 것이 우표를 Sealed 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밀봉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eal 하는 것은 봉인되다 라는 뜻이 있고요 Expunged 대다 라는 것은 말소되다 라는 뜻이 있고요 Cleared 하면 제거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18번 Commit Commit 여기서는 이제 Commit a crime 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저지르다 저지르다 Commit 그리고요 19번에요 Crime or Offense Crime or Offense Crime 하면 범죄죠 Offense 하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들을 Offense 라고 하죠 20번에 Ar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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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되다 라는 뜻이죠 21번에 S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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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여기서는 소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Sighted 는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좋은 뜻과 나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Sighted 됐다 라는 말을 하면 칭찬받다 표창받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나쁜 말로 Sighted 하면은 소환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22번에요 Detained Detained 구금되다 23번에요 Law Enforcement Officer Law Enforcement Officer Law는 법 Enforcement 하는 집행하다 라는 뜻이 고요 Officer 는 무슨 관 집행관 이죠 Law Enforcement Offer 하면 법 집행관 24번에요 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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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면은 고소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25번에요 Convicted Convicted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Convicted 라고 하죠 26번에요 Alternative Sentencing Alternative Sentencing Alternative 하면은 대체 대안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Sentencing 은 여기서는 선고 그래서 대안 선고 Alternative Sentencing 27번에요 Rehabilitative Program Rehabilitative Program 보통 저희가 짧게 Rehab Rehab 이라고 얘기를 하죠 Rehab 이라는 것은 여기 Rehabilitative 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Rehabilitation Rehabilitative 그래서 여기서는 Rehabilitative Program 하면 재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8번에요 Suspended Sentence Provation Suspended Sentence Provation 좀 다른 거죠 Suspended Sentence 하면 Suspended 그러면 중지되다 라는 뜻이고요 Sentence 는 심판 결판 선고 이런 뜻이죠 Suspended Sentence 하면 그 선고가 잠깐 중지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Probation Probation 도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얘기를 하죠 Suspended Sentence Probation 집행유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9번에요 Paroled Paroled 가석방 30번에요 Outcome or Disposition Outcome or Disposition Outcome 은 결과라는 뜻이고요 Disposition 은 처분 이라는 뜻이죠 31번에요 Habitual Drunkard Habit 이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bitual 그러면 습관적인 Drunk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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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그래서 Drunkard 술 취한 사람 주정뱅이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Habitual Drunkard 하면 습관적인 주정뱅이 32번에요 Pro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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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titute은 매춘하는 사람 매춘부죠 33번에요 Procured Procured 무언가를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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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에요 Smuggled Smuggled 몰래 밀수 하다 라는 뜻이죠 35번에요 Controlled Substance Controlled Substance Controlled 라는 뜻은 컨트롤에서 나왔죠 컨트롤은 통제 제한 이런 뜻인데요 Controlled 하면 통제된 제한된 Substance 는 물질 이죠 그래서 Controlled Substance 하면 규제 물질 36번에요 Illegal Drugs or Narcotics Illegal Drugs or Narcotics Illegal 은 전에도 했었죠 불법 Drug은 마약이죠 약인데 이제 Drug은 좋게 얘기하면 약인데 Illegal Drugs 이라고 했으니까 불법 마약 이겠죠 불법 약물 그 다음에 Narcotic 은 마약 입니다 37번에요 Obtain Obtain 뭔가를 취득 하다라는 뜻이죠 38번에요 Immigration Benefit Immigration Benefit Immigration 은 이민 이란 뜻이죠 Benefit 은 혜택 입니다 그래서 Immigration Benefit 이민 혜택 이죠 39번에요 G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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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도박 하다라는 뜻이죠 40번에요 Dependent Dependent 부양가족 부양가족 그래서 Depend 하다 그러면 의지하다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자들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41번에요 Alimony Alimony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을 때 보통 주는 위자료를 말하죠 42번에요 Misrepresentation Misrepresentation Represent 하면 뭔가를 대표하다 대연하다 이런 뜻인데요 Misrepresentation 하면 와전 또는 허위 진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43번에요 Public Benefit Public Benefit Benefit은 아까 혜택이라 말씀드렸죠 Public은 공공 그래서 Public Benefit 하면 공공 혜택입니다 44번에요 US Government Officials US Government Officials US는 미국이고 Government 정부라는 뜻이죠 Officials 정부 직원 요원 그런 걸 말하죠 45번에요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Information은 정보이고요 Documentation은 Document에서 나온 말인데 서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 또는 서류 46번에요 False Fragulent or Misleading False Fragulent or Misleading 다 거짓이라는 뜻인데요 False는 거짓말 거짓된 것 이런 뜻이고요 Fragulent 라는 것은 위조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Misleading 하는 것은 오해하게끔 살짝 거짓말하는 것 그걸 Misleading 그러니까 Lead가 따라가다 이끌다 이끌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끌다를 Misleading 잘못 이끌도록 하는 거죠 그거를 Misleading 이라고 합니다 47번에요 Gain Entry or Admission Gain Entry or Admission Gain Entry 하면 Entry는 입국이죠 들어오는 것 그래서 입국을 얻다 아니면 Admission 그것도 또 입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을 얻다 Gain Entry or Admission 48번에요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방당하다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49번에요 Ordered Ordered 여기서 Order 하면 명령이죠 그래서 Ordered 명령하다 명령했다 50번에요 Removal Exclusion Rescission or Deportation Proceedings Removal Exclusion Rescission or Deportation Proceedings 그래서 추방 소속 절차 라는 뜻입니다 여러가지 추방의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죠 그래서 추방 소송 절차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51번에요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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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 그런 뜻이죠 52번에요 Exemption Exemption 면제 53번에요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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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하다 54번에요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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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한 단어이죠 미국 헌법을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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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합니다 헌법 55번 55번 Author Allegiance Author of Allegiance 그래서 Author 라고 하면 맹세를 얘기하는 거죠 선서 맹세 Allegiance 는 충성 입니다 그래서 Author of Allegiance 하면 충성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56번에요 Bear Arms Bear Arms 네 여기서 Bear라는 뜻은 이제 곰, 베어도 똑같은 그런 스펠링에 똑같은 발음인데요 곰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무엇을 참다 라는 뜻도 있고 또한 무엇을 들다 특별히 무기를 들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rms 는 원래 팔뚝에서 나온 말인데요 Arms S가 붙죠 그거를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Bear Arms 하면 무기를 들다 꼭 같이 나옵니다 57번에요 Non-Combatant Service Non-Combatant Service Combat 하면 전투 그런 뜻이죠 그래서 Non-Combatant 하면 비전투적인 Service 봉사 비전투직 봉사 Non-Combatant Service 58번에요 National Importance National Importance National 하면 국가적인 그런 뜻이죠 Importance 중요 라는 뜻이죠 59번에요 Civilian Direction Civilian Direction Civilian 하면 민간인 이라는 뜻이죠 Direction은 지도고요 Civilian Direction 하면 민간인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받아쓰기 수업 21쪽 페이지 21에 있습니다 들으시고 듣는 대로 받아써 보십시오 1번 1번 George Washington is on the dollar bill George Washington is on the dollar bill 2번 George Washington is on the dollar bill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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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3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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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Flag day is in June 5번 Independence day is in July Independence day is in July 6번 Columbus day is in October Columbus day is in October 7번 Thanksgiving is in November Thanksgiving is in November 8번 Thanksgiving is in November 8번 People come to America to be free People come to America to be free 9번 9번 George Washington was the first president 10번 There are 50 states in the U.S. There are 50 states in the U.S. 11번 People want to be citizens to vote People want to be citizens to vote People want to be citizens to vote 12번 2번 White House is in Washington, D.C. White House is in Washington, D.C. White House is in Washington, D.C. 13번 The president lives in the White House 14번 The president lives in the White House 14번 Abraham Lincoln w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5번 15번 16번 6번 Alaska is the largest state. Alaska is the largest state. Alaska is the largest state. 17번 The Bill of Rights has the freedom of speech. The Bill of Rights has the freedom of speech. The Bill of Rights has the freedom of speech. 18번 Mexico is the south of the United States. Mexico is south of the United States. Mexico is south of the United States. 19번 Canada is north of the United States. Canada is north of the United States. Canada is north of the United States. 20번 George Washington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ashington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ashington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1번 John Adams was the second president of the U.S. John Adams was the second president of the U.S. 22번 There are 100 senators in the Congress. There are 100 senators in the Congress. 23번 Washington, Washington, D.C.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24번 It is the right of the United States. It is the right of the citizens to vote It is the right of the citizens to vote 이십오 번 There are fifty stars in the American flag. There are fifty stars in the American flag. There are fifty stars in the American flag. 이십육 번 Citizens have the right to vote. Citizens have the right to vote. Citizens have the right to vote. 이십칠 번 There are red, white, and blue in the American flag. There are red, white, and blue in the American flag. 이십팔번 George Washington Citizens vote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itizens vote f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